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김재현 성대모사를 할건데요 저는 김재현이잖아요 그래서 김재현 성대모사를 매우 잘합니다 자 여기 김재현 성대모사 계란님 모시고요 어떻게 할거냐면은 니가 김재현 성대모사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안녕하세요 어때요 목소리 똑같나요 이런식으로 옛날에 제가 이걸 해본적이 있는데 그때는 준비가 안되고 급하게 가지고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닉네임도 김재현 성대모사로 바꾸고 한번 제대로 어그로 끌어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월드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만 있어도 오 김재현이 성대모사 할줄 알아라 채팅나온다 내가 딱 눈감고 있다가 뜨면은 있겠지 님들 님들 야 벌써부터 팀 보이소 니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줘 목소리 깔고 계란님도 좀 유명하기 때문에 목소리 깔고 계란이 아닌척 안녕하세요 김재현 성대모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익 파다이거 너무 갑박해졌어 옛날에는 안되는데 일단 2법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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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하잖아 저 잘했으니까 팀 보좀 싫어요? 뭐야 봤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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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우 오 왔다 왔다 성내 모습 해볼게요 아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네 잘하나요? 그치요 근데 어 이걸로 제가 사실 유튜브라는데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어 눌렀어요 김재현 눌렀다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언제 눌렀어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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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눌렀어요? 님들 저 김재현 성대모사 연습중인데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 성대모사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어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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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들으세요 네 다시한번요 시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김재현 방송 안봐서 모르겠다 하하하하핫 개 똑같아요 아아 김재현이 꽤 웃기네 오늘 김재현 성능에 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무시당하는데 슬슬? 슬슬 무시당하는데요 어떡하죠? 나 여기 나가보자 네 그냥 사람들을 먼저 반응해주길 기다리자 오케이 무시가 아무도 아 나가자 나가자 지금 이때 나가면 괜찮아 지금 이때 나가도 돼 괜찮아 아나한 방전 막 경보 필수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 가자 노래방 들어갈건데 노래는 아니고 성대모사 김재현 성대모사 잘합니다 이런식으로 노래는 아닌데 김재현 성대모사는 잘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유튜브를 녹음한거죠? 아니에요 제 목소리입니다 수페정령님 안녕하세요 루페님 안녕하세요 어때요 똑같나요? 애쉬님 그러면 기리보이 한번 해보세요 기리보리요? 네 알겠습니다 기리보이님 안녕하세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제가 사실 유튜브 준비중인데 김재현 성대모사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거 어 이거 엄청 재미있겠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딱히 재미있어 보이지 않은데 반응해주는 것 같은데? 무시가 있다 뭐야? 아 뒤집집집님 도망하자! 다 도망자! 으흐흐흐흐흫흐흕! 안 비슷해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헌입니다 우우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제가 이걸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잘 될까요? 응원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헌입니다 비슷하네요 김재헌이 누구야? 앗 앗 더 크자 으흐흐흐흫 더 열심히 하자 여러분들 김재헌 어때요 그 분 좀 성격 안 좋지 않나요? 아니야 재헌님은 착해 라고 해주겠지? 맞알 뭐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착한거같기도 해요 막 기부도 하고 그러던데 뭐 니미 뭐알라요? 도대체 김재현님이 대해서 아뇨! 좋아요 생각보다 아! 아! 진탑 남았다! 미안해! 아니.. 아.. 침착해 꼬마돈님 안녕하세요? 김재현 상대에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전투에 집중하네 네넨 알겠습니다 게임 집중 좋지 게임 집중해야지 맞아 맞아 다른 상대는 없어? 한번 스펀지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뚱아! 징징아! 이누야샤, 가영이 성내모사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누야샤! 사랑해! I love you! 뭐해! 아니 뭔 소리야! 가영이가 웃겨! 하하! 가영이가 웃긴 마! 김지혁 같다고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시 2행시 가겠습니다. 홍! 홍수가 낫다! 시! 싫어 싫어! 하하하하하하 사기 떨어지네! 구독 취소한대! 제 유튜브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구독 취소하던가요. 근데 안하는것도 좋을 듯? 눈치질 이렇게 되나? 하하하하하하 오! 오이큐! 오! 여기 그게 티모스는 애들이야. 안녕하세요. BJ에게입니다. 제가 김재원 성대모사 연습해봤는데 혹시 평가 부탁해도 될까요? 바로 갑니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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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들어오도록 할게요. 귀여워요. 네. 제가 더 잘하죠. 귀여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사실 저 김재원이 누구지깐 켜요. 오! 비슷한데? 똑같나요? 근데 김재원 성대모사에서 보네요. 영상 틀고 아냐? 김재원이? 김재원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매이 재웠어요. 매이 재웠어요. 매이 재웠어요. 매이 재웠어요. 매이 재웠어요. 그거 들어본 적은 있는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귀여워요. 매이 캤어요. 매이 캤어요. 매이 캤어요. 너무 귀여워요. 친구가 난리가 났는데? 네. 게임하자. 응. 예 그만 제발! 엠리 있는 거야. 어어! 잡았다. 아! 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뭐해? 뭐해? 풍원이 한 번 불러줘 풍원이 한 번 풍원아! 야 그거 있는지 부족한데? 부족하다고? 내가 내가 뭐가 무섭게 어떻게 되지? 탈락이라고? 자 제가 위도우로 상대 위도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진짜 짜리로 할게요 김지원 성대모사도 잘하지만 김지원 실록도 잘 성대모사에요 나 저말이 나 잘 봤습니다 너 내가 저말이야! 너 내가 저말 와우! 왜왜왜왜왜 와우! 너 잘해! 어 네네네 나 잘해! 나 잘해! 아씨 나 나 잘한다니까 얘들아? 몇명은 잘라준데 자꾸 못 들어가는거야? 틀어가 피벼 안돼! 바로잡혔다 파리 좋아 안다현띠님 안녕하세요 제가 김지원 성대모사도 잘하는데 한 번 해봐도 됩니까? 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뭐야 뭐가 거짓말이야 김지원이쪽 하지마세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성대모사대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닮았다고? 어떻게 하면 김지원을 완벽하게 닮을 수 있는거지? 완벽 김지원을 닮아라 제가 유튜브 김지원님 똑같이 따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대모사대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아 진짜?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원입니다 뭐 봐요 아 나 김지원 못 좋아하는데 이거 찐이에요 저거 이거 찐이에요 이거 찐이에요 이거 찐이에요 아 이거 찐이에요 틀켰네? 아니아니야 아니아니야 나 방금 보고 왔다고 아 틀켰네 아아 빨리 틀켰죠 아니 나 따가 뭐지? 어 뭐야 하아 뭐 찐이라고? 말이 생각이 안나 울어 저는 찐이 아니라 군입니다 캡톡도 잠깐만 캡톡도 내가 김지원이랑 모습이 똑같나봐 그래도 당연하지 당연하지 형인데 어 내가 똑같나봐 뭐아 나 아직 안 느끼고 아 세상에 아 나 도루시 어떡해 어떡해 진정해 호화 호화 진정해 한단이 안 가 한단이 안 가 뭐야 머리가 흔들어 황팬이시네 어떡해 어 나 어떡해 유튜브 맨날 본다고 난 오 유튜브 맨날 보신다고 정답 꾸준히 봤다고 극성 팬이네 오늘 올라온 영상은? 아니 흐흫 흐흫 안 삐졌어요 내가 이런거 왜 삐져 흐흫 흐흫 하지마세요 흐흫 아 잠깐만 눈물 나온다 뭐야 눈물까지야 흐흐흫 경쟁전이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자 일단은 몇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바득이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오 진짜 두번째는 누구야? 흐흐흫 안녕하세요 유튜버 애기입니다 제가 김재현님 성대모사하면서 지금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평타 부탁할 수 있나요? 누구야? 네 오오오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애기입니다 이제 김재현 성대모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걔넨언이냐 야 목소리 더 목소리 더 낮춰 아니요 아니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조작님? 귀여워요? 와 똑같다 김재현이랑 개똑같다 와 소름 돋게 똑같다 진짜 와 재원님? 재원이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레인이랑 재원같네 아 들켰다 눈치가 빠르시네 눈치가 빠르시네 하하하하 맞네 유튜브 을료조는 뭐야 어 근데 처음엔 진짜 몰랐나봅니다 진짜 신기했나봐 처음에는 하하하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네가지로 나눠줍니다 반영이 첫번째 무관심 두번째 우와 저 대박이다 세번째 안 똑같은데? 네번째 김재현이 누구야? 하하하하하하 형 김대장 하하하하 더 열심히 해야돼 자 오늘 역시 제가 생각하는거는 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오늘 이걸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요즘 워크샵만 한다 옛날에 그 바디하면서 팀원들이랑 소통했던 그런거 한번 보고싶다 라는 의견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재현이었습니다 게린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같이 안녕 안녕 앞으로는 저를 만나면은 어? 아 김재현님 반갑습니다 제가 팬이거든요 구독도 할게요 라고 하세요 알겠죠? 잠시 후에 당황해주세요 가자 스파우 day 스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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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우